저는 저는 여기 브랜드 드넛 오리지널 제일 좋아합니다 글레이즈 이거 진짜 냉동고에 좀 얼려놨다가 먹으면 짱맛이에요 냉동고에 얼려놓고 우유랑 같이 먹으면 진짜 대박죠 나지 않아? 너? 미국에서 할게 그거 이리와라 응 그게 나고 지켜달라 그것도 어디서 그렇게 듣고 있는데 이거 몇 개까지 먹으면 질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면 좀 약간 짓는데 진짜